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우타이드예요. 간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섬 보이시죠? 저 앞에 보이는 섬에 가서 낚시할 거예요. 저 섬이 로우타이드 전후 한 2-3시간 정도밖에 낚시를 못해요. 정확하게는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우타이드 전후 2시간, 딱 4시간 낚시할 수 있는 데거든요. 저기 가서 낚시할 건데요. 꼭 명심하실 것은 저게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갇힙니다. 그러면 다음 로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낚시할 때 시간 확인하시고 낚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섬으로 한번 가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옵니다. 지금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저 앞쪽, 갯바위 쪽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막 해가 떠오릅니다. 일출입니다, 일출. 와, 너무 예쁘죠? 여러분도 일찍 이렇게 낚시하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풍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해 떠오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포인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쪽 갯바위 끝에 가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한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네, 바로 체배해가지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마탑니다. 네, 오늘 체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체비. 4.5m 원투대에다가 지금 시마노 풀사이 9100릴입니다. 지금 줄은 합사 4,5줄이고 지금 50파운드 쇼크리더 했습니다. 그리고 40파운드 목줄에 5온스 브레이크 싱커 달고 유독 목줄 채비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한번 캐스팅해서 첫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얹어볼게요. 오, 첫 캐스팅 항상 설레예요. 네, 와, 좋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뭔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 라인에 왔죠? 네. 와, 스트레 라인에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좋아. 야, 나도 스트레 라인으로 해야겠는데? 오, 좋아. 천천히 하세요. 오, 참돔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미끼 머슬이었어요. 저거. 매크럴. 매크럴. 아, 이야, 하이파이브. 오, 올라가 20m? 네, 4차 참돔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방금 옆에서 스트레 라인에 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는 이제 8분의 1원스입니다. 8분의 1원스, 비드, 그 다음에 돌에, 그 다음에 목줄, 바늘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끼는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 퍼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앞쪽에 살짝 던져놓겠습니다. 가라. 네, 됐죠? 네.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입질합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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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스트레 라인에. 채미를 바꾸니까 바로 입질 왔어요. 오, 하, 미끌렸다. 오, 다시 풀었다, 풀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빠졌어. 하, 빠졌어, 빠졌어. 좀 전에 툭 치고 올랐잖아요. 네. 아유. 앞에 여가 너무 많아, 지금. 그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오, 왔어요? 스트레 라인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방음, 방음피시. 와. 안 켜네, 이런. 안 켜요? 네. 아, 안 켜어요. 빠져나갔어. 하아. 한 마리 왔었는데. 네. 킥고잉 하세요, 킥고잉. 오, 왔어요, 왔어. 아우, 뭐예요, 이번에는? 오, 참돔이에요? 참돔. 네. 방금, 방금 미끼를 갈았잖아요. 오, 이거. 아. 요. 아, 그 자리네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입질이 오네. 이야, 좋습니다. 오. 아까보다 조금 더 큰데요? 와. 이야, 참돔. 아, 아까 거보다 훨씬 사이즈 좋다. 좋습니다. 이야, 하하하. 지금 포인트마다 저쪽에는 이제 문어 잡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어 발견했다고 막 하시고. 지금 저쪽에도 지금 오셨고. 저, 그러니까 낚시팀이 총 3팀, 4팀. 저기까지 5팀이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오, 예.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왔어요. 와, 진짜 너무 작다, 이거는. 이거는. 이야, 이거는. 아, 놀래기인데 너무 작아요. 얘는 릴리즈 대상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가 빨리. 가. 와. 오, 왔습니다. 오케이. 오, 예상했던데 스포티. 하하하하. 오, 스포티. 스포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놀래기. 아, 이거. 앞에 놀래기 게 있네, 놀래기. 아이쿠.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오케이, 왔어요. 이게 뭐야? 오케이. 아이쿠. 하하하. 용지, 용지. 용지입니다, 용지. 용지를 잡는 사람이 진정한 분이세요. 아, 그래요? 하하하. 그럼요. 이글을 우연히 잡는 게 아니고 타깃으로 잡잖아요. 아, 대단해. 오늘의 조가입니다. 오늘의 조가. 오늘의 조가. 놀래기는 다 못 잡았는데 놀래기는 다 놓쳐주고. 이야, 우리가 잡은 고기입니다. 우리가 잡은 고기. 하하하. 저는 오늘 참돈 못 잡았어요. 와, 오늘 이렇게 스트리 라인 흘림체비에 두 마리 다 잡혔어요. 저도 한 마리 올리다가 랜딩하다가 떨어졌죠. 자, 이제 앞쪽이, 저 앞쪽이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라 오늘 지금 한 2시간 반 낚시했나요? 네, 2시간 반 정도 낚시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네, 뭐 주변에 문어 잡으러 오신 분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저기 이제 카약 하시는 분들. 네, 자, 그러면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